사진 캐티 이미지 뱅크 앞으로 일반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. 경찰청은 차량 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이루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시행될 일반로에서 운전을 하시기 전에 이번 전용으로 간절히 착용할 수 있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시기 전에 도로에서 운전을 하시기 전에